의견 모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종목별 차별화된 시장의 흐름인데요. 정말 차별화됐어요. 방산이나 신재생에너지 혹은 일부 급등하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을 접근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칫 반도체 또 자동차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상승을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유세벽 전문가님? 지금 앞서서 이렇게 거의 큰 틀의 흐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10일 날 CPI 발표 전까지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쪽을 얘기를 주셨는데 GM이라든가 아니면 포드라든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랑 기아 관련해서도 지금 잠시간에 쉬어가는 텀은 있었지만 저는 향후 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지금 전기차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는 향후 좋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갔다라고 해서 실망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이라든가 방산 이쪽은 워낙 강해요. 오늘도 방산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LIG라든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같은 종목들 이제 놀림목 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테포 관망하면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시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지금 BBB 법안 통과될 것이다. 일부 통과될 것이다 라고 통과가 됐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모멘텀은 있는데 그리고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 못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또한 오늘 좀 눈에 띄게 좀 강한 종목들이 보게 되면 에코 프로 H&M 그리고 에브리봇이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에브리봇 지금 아마존에서 이제 그 청소기 업체를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를 인수를 했죠. 2조 넘게 주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에브리봇 같은 청소기 관련 로봇주가 이렇게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주들 이번에 젬스 출시가 아직 얘기가 없어요. 이번 달까지 나온다라고 했는데 삼성에서 얘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은 기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